동정의료 좋아요. 몰입 잘 되는 건 좋습니다. 제가 몰입책 낸 사람이에요. 몰입 잘하는 건 좋아요. 이거 몰입 잘 된다는 그냥 징표일 뿐이에요. 몰입 잘 되면 좋아요. 여러분 당구 좋아하신 분들은 동정의료로 당구 치고 나면 집에 가서 누웠을 때 눈 가오면 당구 그게 그대로 선명하답니다. 저는 몰라요. 깊은 잠 속에서도 당구와 헤어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깨서 바로 당구하러 가요. 이분이 아주 참 수행자죠. 몰입의 달인입니다. 이 정도로 화두 하라는 거예요. 화두를 옹중의료, 동정의료, 숙면의료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간단해요. 졸라게 하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라. 여러분 공부를 자나깨나 공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잠 속에서도 공부가 있어야 되고 꿈 속에서도 있어야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아십니까? 원래 열심히 하라고 나온 말이었어요. 자나깨나 하라 이 말이 힌두기어 철학과 합쳐지면서 깰 때도 꿈꿀 때도 잘 때도 참나는 여여하니라 이제 이 이론이 합쳐지면서 그런데 참나가 여여하니라 하면 이렇게 돌죠? 벌써 뭐가 좀 꼬이죠? 그러다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몰라만 하시면 됩니다. 몰라 해서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이건 몰입 잘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세요. 참나를 바로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몰입하세요. 참나랑 깨어있는 동안도 지내보시고 깊은 잠에서도 참나랑 지내보시고 지내보세요.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왜? 참나를 이미 수중에 얻은 뒤에 내가 몰입을 더 해보는 거니까 이건 이미 여유롭죠. 견성한 뒤에 보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견성은 빨리 하고요. 이건 보림 공부예요. 참나랑 같이 오래 지내면서 참나랑 친해지는 과정이 돼야지. 죽을 때까지 참나도 모르고 요거만 하고 있으면 몰입만 하고 있으면 참 제일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럼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음 생에는 꼭 견성해야지 하고 아니 자기가 참나 자기 진짜 자기를 만나는데 왜 한 생을 걸었는데 못 만나죠?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나를 왜 못 만나요?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만나고 계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내가 전제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제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전제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한다는 그 느낌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몰라 해버리면서 몰라 해버리면서 내가 전제한다는 느낌에만 만족하시면 돼요. 존만 외우기 쉽게 존만 전제로만 만족하시라. 내가 전제하지. 이 몸까지만 전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딱 그냥 내가 존재한다 하는 데다가 딱 붙여버리고 몰라 해버리고 따지지는 마시고 몰라 해버리고 내가 전제한다는 것만 딱 느낌만 잡고 계시면 무조건 여러분 참나로 인도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